인재입니다. 인재에 왔어요. 인재 뭐하러 왔죠 저희? 우리 김양호 과장님 또 레드코 짐카나 주행한다고 해서 이제 응원차 서포팅차 그렇게 왔죠. 따로 업무는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사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N 페스티벌도 지금 옆에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NMF 네오테크 모터 페스티벌에 좀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있나? 우리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레드콘 행사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려고 같이 왔습니다. 여기 뒤에는 저희 회사 외국인 미디어입니다. 글로벌 미디어죠. 안녕하세요.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신과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연습주행 날인데 역시 차들이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은 어디요? 우리 아이돌 신사 형님 카젠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현호 자대 씨도 카젠 좋아하잖아요. 릴스 하나 만드신 거 보니까 저 카젠 좋아하진 않아요? 어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와이프님께서 카젠 홍보대사로 제가 활동한 거 알고 있는데 카젠 짱! 레드콘 축하합니다. 레드콘 레드콘 저희 과장님이 출전을 위해서 공개하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힘들어. 이번에 그 경기에 출전하는 거는 또 처음이신가요? 원래는 숄업만 하시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네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들어. 전기를 빨아먹히고 있었는데 네오테크는 전기도 당근마켓 되시고요. 코스 다 아시나요? 타면 기억나겠지. 왜 또 돼요? 조를 모르신데요. 조를 모르신데요. 조를 모르신데요. 미드.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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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 이름이 키트! 키트! 풀백! 그거 파이어 워드 아니에요? 파이어 워드. 폰티아 압일텐데요. 어 맞다. 폰티아 압. 과장님은 차알못이다. 개.. 개곤데. 오프로드로 가실래요? 오프로드로 가실래요? 오프로드로 가실래요? 오프로드로 가실래요? 하아.. 근데 저희가 또 이제 태국에서 랠리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프로드로 한 번 갔다가 그게 진흙밭인데요. 그게 랠리 스포츠입니다. 후등 노리시나요? 남찬 1등이지. 오우. 지금 1등 하시려고 딱 슈트까지 내입으셨어요. 아니. 불 날 수 있어서. 전기차라. 전기차 탈 때마다 무서우니까. 오오오오. 방염이 되는. 방염되기까지. 오오오. 불에 타지 않으려고. 하하하하. 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막히는 것보다 타 죽는 게 제일 아프죠. 하하하하. 지금 이거 찍어야 되는데 도비 마이크 훔쳐갔어요. 아 미쳤네. 도돈 놈. 야 이거. 카나드가 본격적이에요. 이 정도면. 땅에 그냥 깔려가겠다. 이제. 땅에 깔려가겠다. 이제. 땅에 깔려가겠다. 이제. 멋진 핸네드컵 촬영. 도돈 너 원인? 이보? 어? 슈퍼고. 카라드. 오 카라드가 슈퍼고. 카본 파이버? 카본 파이버. 제 에보 텐도 확실히 이쁘죠? 그렇죠. 차주분의 센스가 돋보이는 게. 어. 번호판에 보자를 다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존댓말 하세요 저한테? 어. 당신한테 한 거 아니고. 오. 약간 당신 차 같은데요? 예? 하하하하. 당신 차 저랬잖아요. 좌측. 4,5도 대포배기에요. 오오오오. 아 진짜. 미아타는 뭘 생각해? 미아타는 뭘 생각해? 미아타는 헤드 라이트가 아니라. 미아타는 헤드 라이트가 아니라. 아. 파보. 유고 MX5.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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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multiple. س Citizens Return on. 그... 사Harry가 이야기하고 avez이면. ще. hundreds of years away. 오. 지금 너무 썩여버렸어. 짜증나. 개짜증나. 어, 뭐예요, 이게? 케빈풀, 너, 그... 빨리 뜯어.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뜯어, 너, 너. 얼마나 깊게 가신 거예요? 엉덩이 다 됐어? 아니, 엉덩이 덜 됐네요. 엉덩이는 왜 붙어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진짜? 다 됐어? 아, 됐어요, 됐어. 진짜 됐어. 진짜 됐어? 진짜 됐어요. 안 지내도 돼요. 갔다 올게. 이게 미래입니다. 전기차의 미래. 오, 뭐야? 슈퍼 패스트. 이게 미래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안 아파. 야,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이. 야, 내 굴에 있어. 두 시간이 더 파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이게... 서킷은 쉬는 시간이 있거든? 이 코너 나와서 저 코너 갈 때까지? 여기는... 쉴 수가 없어서 팔이 후들후들 떨려, 지금. 기초 근력과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너와 니가 타봤어. 이것이 한국의 겨울이다. 골드. 이제 마지막인가요, 오늘은? 응, 그렇죠. 이제 뭐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사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럴 때는 인터뷰를 좀 자제해 주세요. 공익을 방해하는 부분. 개, 개곤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요. 삼성란 형제 이래야 됩니다. 대구 사람. 화이팅. 난 좀 전에 이거 돌길래 좀 전 게 끝인 줄 알았어. 타이어가 끝나는 것 같아. 계측은 이제 시작인데 타이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고프로 켜진 줄 알고 과장님이 되게 열심히 타고 계신 줄 알았어요.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구만. 어? 고프로 될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데? 아니. 고프로 바꿔주세요. 니가 골라 산 거냐, 니가. 니가 골랐어. 에이에 신청해. 레이시스트 왜X가. 카바로, 카바로 one.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끝이 났어요 타이어가 끝이 났 것 같아 타이어가 끝났어요 카나 슈퍼파드 카나 슈퍼파드 카나야 뭐 찍는 줄 알았더니 야구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한국 시리즈 행사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럴 땐 인터뷰를 좀 자제해주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갔어요? 갔다 승리하리라 오늘이 과징인 좋은 시간 내일은 더 연습하고 내일은 더 좋고 오늘이 좋은 하루 그리고 삼성 라이브 아니 과징인 한 번 더 돈다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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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저 너무 추워요 아니 아니 오지마 너무 뜨거운 스웨터 와우 인제 봐봐 인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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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런 짓을 안하잖아 아, 애들이 여기! Knock Knock 와, 진짜 This is Korean technology 와, movie 있어! 한국 기술 맛이 어때? 리트완은 이런 거 없지? 리트완이 Knock Knock 없어 But, 리트완이 터치크린 있어 터치크린이 있어 터치크린이 안 working 쓰실 일 없는 엔지 돌이 경품으로 내 경품 어디 갔어? 어디 가서 뭐 하셨나요? 타이어 돌이까리 했습니다 배고파 3키로 빠진 거 같아 내일도 타시나요? 내일도 타야지 차이가 돌이까리 했잖아 근데 형은 지금 입상하셔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대구 저거 삼성롤 라이온즈가 오늘 코리안 시리즈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면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도 다시 돌아왔어요 힘들어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마이크를 끄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끄고 내년은 풀 시즌 참전을 도전을 해봐야겠다 내년에 풀 시즌 참전 내년에 풀 시즌 참전 네오테크에서 상금이 있다더라고 네 상금 매일은 좋은 오늘 기록 빨라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와아 여태크 200개 맞나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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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등인가요? 네 3등입니다 메달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전기차라 하하하하 이런 거 달라고 그래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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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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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많은 돈을 보셨나요? 아 근데 돈 진짜 바텐더 출신 느낌 진짜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 진짜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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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친듯하여 오 진짜 맛있네 그래야지 맛있어 야 나 안 될 거 같은데? 전 안 마실라고 생각보다 요금이 좀 많이 나오겠는데요? 발 다리가 안 보여 아니 10초 지나면 막 200원씩 끈다니까? 과장님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여기 내릴까? 여기 내려? 올려놓자?